선생님이 대충 한 번 그려볼게 봐요. 우리나라 여기에 낭림산맥이 있죠? 함경산맥이 있거든요. 함경산맥. 많이 들어봤지? 낭림산맥. 우리 말 듣나? 그다음에 여기 태백산맥. 이건 들어봐요. 태백산맥. 그리고 이게 뭐죠? 소백산맥입니다. 좀 크게 그려봐요. 지도 크게. 태백산맥. 소백산맥 정도로 알지?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여기 바로 함경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쪽으로 나누는 낭림산맥. 낭림산맥. 낭림. 수풀림자 낭림산맥이고 이게 태백산맥이고 소백산맥 정도는 알겠지? 앞으로 학교에 가서 놀러다니라 해도 이건 알아야지. 태백산맥. 이건 함경산맥인데 어쨌든 낭림산맥 기준으로 관북지방, 관서지방. 관북이 한국사에 한 번 나오거든? 이게 관북대첩비에서 길주에 있었던 정문부 임진왜란 때 의병장 정문부 장군을 기르기 위한 핏석이 북관대첩비. 그게 관북지방을 가리키고 관서지방의 차별 때문에 반란 있었던 게 홍경내난, 순조 19세기 초 평안도 지역차별 때문에 있는 건데 그걸 평안도 관서지방. 낭림산맥 서쪽. 이거는 관동지방, 관서지방. 들어봤지? 아니야, 미안해. 관북, 관서. 여기는 영동, 영서. 고개의 영자수 태백산맥 동쪽으로 영동지방에 강릉, 속초 이런 지역 영동. 춘천, 원주, 영서지방. 들어봤죠? 영동과 영서. 수능강사, 이기상이라고 있는데 선생님 잘 압니다. 선생님 옛날 메가스타드 같이 있을 때 친했는데 지금도 가끔 연락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 기상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다 만났는데 이기상이라고 지리강사 있어요. 생긴 게 나보다 더 억울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졸라이 뚜껑이 쯤 생긴 데 전날 강의 잘하고 여전히 한국사 강의 잘하는 아주 인간성 좋은 놈이 하나 있어. 아무튼 기상이한테 아마 궁금하면 한국지리, 이기상.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뚜껑이 같이 생긴 놈 있어. 기상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지리지역인 간단한 내용을 합니다. 주요 지역사라요. 지역. 지역에 대한 것 중에서 첫 번째 다룰 게 뭐냐면 대표적인 지역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어느 지역이고? 의주입니다. 의주. 요즘은 신의주라고 옛날에는 의주가 돼. 의주. 그렇죠? 의주가 나오고 강 몇 개 하자. 강. 강은 우리가 알아도 해야 하잖아. 이게 바로 압록강이야. 압록강. 이렇게 동해를 훌륭하는 게 두만강입니다. 여기는 연해주. 러시아 땅이죠. 지금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 여기는 간도 지방. 간도 지방이고 두만강, 압록강. 여기까지는 알죠? 여기에 강 두 개가 있거든. 낭림삼에서 발언해서 여기가 바로 평양이죠, 평양. 평양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죠? 평양은 대동강이죠, 대동강. 대동강 위에는 여기가 바로 무슨 강? 청천강. 살수잖아, 살수. 얼짐은 되게 살수대첩이 여기잖아, 살수. 청천강.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북한의 강 세계. 대동강 하려면 여기가 바로 평양, 평양. 대체평양. 여기는 의주, 평양. 그다음에 여기가 뭐 어디고? 개성. 고려시대 도업지 개성. 그리고 개성 있고 여기는 병난도, 병난도. 개성하고 서울은 가깝다. 알겠죠, 서울. 서울은 안 할게. 서울이고. 그다음에 주요 도시 부여, 공주. 공주. 부여. 공주. 백제, 장수왕, 남하 속에 백제, 개로왕, 개로와 죽고. 문주왕 때 웅진천도, 공주. 그리고 성왕 때 사비천도. 사비는 뭐죠? 부여죠, 부여. 금강하구의 금강 쪽에 있는 남쪽의 부여. 그리고 이쪽에는 광주. 너무 밑으로 내려왔는데, 지도가. 너무 내려와 버렸는데. 공주 부여 너무 뛰었는데. 어쨌든 전라도 지역. 너 전라도 하면 어디고, 어디고. 이건 알고 있나? 전라도는 뭐다 하기 뭐고. 전주 더하기 나주. 여기가 전주 정도 되고. 여기 밑에 광주. 여기가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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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광주, 나주. 알았냐? 전주, 광주. 부여는 이쪽 맞잖아. 부여, 이쪽. 그 다음에 전주, 광주, 나주. 목포, 제일 끝에 목포. 그 다음 이쪽에 부산. 부산은 다 아실 거고, 부산. 부산 옆에 진주. 진주는 위에, 위에. 마산 창원, 마산 창원 여기고. 마산 창원, 울산. 여기 대구, 대구, 대구. 달구벌 천도시도 신라 신문왕 때. 뭐 상식적인 겁니다. 알겠죠? 그냥 지도 한 번 쭉 그려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원산. 강화도 주약 때 개항되는 원산. 원산 이쪽은 서울 있으면 인천. 인천 있을 거고. 여기는 아시겠죠? 오늘날 지도입니다. 오늘날 지도. 여기는 저 위에 길주. 한경북도 길주고. 그다음에 두망강. 사군 육진 개척. 최윤덕 장군 김종서. 사군 육진. 사군 육진 개척. 의주, 의주, 의주 만상. 의주 만상 이주로 활용해. 대청무역 담당했고. 청천강, 살수. 대동강, 평양. 개성. 다 개성 공단 만들고. 이제 개성. 서울. 그다음에 밑에 인천. 그다음에 공주, 부여. 전주, 광주, 나주. 전주, 광주, 나주. 전주, 광주, 나주. 그다음에 진주. 부산. 재밌네요. 대구. 부산. 해운대. 됐어요? 지역사. 이따가 관련되는 지리 내용. 그다음에 섬 하나 그러죠. 섬, 섬, 섬. 이따가 교제에 따라 다른데. 여기가 강화도. 몽골 침입 때 천도했던 강화도. 섬 몇 개 해줄까? 강화도. 그다음에 여기는 완도. 완도 하면 뭐 기억나? 완도. 여기 진도. 진도. 용장산성. 삼별초 항몽 유적지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 항파두리. 강화도, 진도, 제주도. 진도, 울돌목, 명량대척. 그다음에 완도는 뭐? 완도 여기는 청해진. 장보고. 청해진. 설치. 이거는 검은도. 검은도 사건. 우리나라 1885년에 영국 개새끼들이 이때 2년 반 동안 검은도를 정리하잖아. 검은도 사건. 그리고 부산. 부산 앞에 있는 섬은 뭐고? 전령도. 지금 태종대가 있는데 영도라 영도. 내 친한 분이 우리 매가의 임원인데 본인이 전령도, 영도 출신이야. 그런데 영도인데 부산 안에서는 상당히 향소 부곡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산 사람들한테 너 어디서 왔나 하면 영도에서 왔다 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도 출신이고 태종대도 있고 관광지역 되게 좋은데 어쨌든 그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흔히 자기는 영아일랜드, 영도, 영아일랜드 이래더라고. 젊은 섬이잖아는데 영도, 전령도. 이거는 러시아가 전령도 조차를 요구했다가 빌려가려고 했다가 독립협회에서 저지시켰죠. 그렇죠? 막아, 독립협회는 반러잖아. 아관파천 중일 때 고종에서 돌아오세요라고 하니까 러시아하고 원수가 독립협회고. 이 전령도를 독립협회가 아니었으면 오늘날까지도 러시아가 차지할 수 있다고. 부산 앞에 영도. 검은도 영구히 점령했고. 이거는 제주도고. 그다음에 완도, 청해진, 진도, 용장성, 강화도, 진도, 제도, 삼별초, 강화도. 됐나? 서문 인도하면 되겠나? 여기 위에는 간도고 간도, 이미 공부했고 간도. 섬이 아니라 지역. 됐죠?